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전정실입니다. 최근 배트필드5가 출시하면서 뜬금없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FP-45 리버레이터 영상인데요. 이 권총현상의 무언가가 배트필드5에 등장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배트필드5에 구현된 FP-45 리버레이터가 얼마나 고증에 잘 맞춰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필드5에서 리버레이터의 고정은 최상급입니다. 이 말은 즉 쓰레기라는 것이죠. 특히나 가관인 것은 장전과 재장전 모션이 매우 정확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발사한 뒤에 공이 뭉치를 제치고 탄가림막을 위로 올린 다음 총구에 막대를 집어넣어 탄필을 뽑아내고 손잡이 밑에 여분의 탄을 꺼내 약실의 탄을 밀어넣어 탄가림막을 내린 뒤 공이 뭉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 말도 안되는 재장전 순서를 정확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재장전은 무려 7초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리버레이터의 데미지는 7m까지 최대 데미지인 33.34가 들어가며 100m 이후로 최소 데미지인 13이 들어가는데 이 데미지 곡선은 같은 게임에 등장하는 M1911과 동일한 데미지 곡선을 가집니다. 이 이유는 리버레이터와 M1911은 같은 4호 AC피타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런 쓸데없이 뛰어난 고증은 실제와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막장스러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작인 배트필드1에서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는 트롤리온 권총 콜리브리는 근거리에서 몰래 헤드샷을 노리면 어렵지 않게 적을 사살할 수 있으나 본작의 리버레이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리버레이터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주로 배트필드를 플레이하는 압고수 유튜버 임피자님의 리버레이터 플레이 영상입니다. 임피자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와 보드카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좌표를 통해 임피자님의 채널에 들어가 보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피자님의 리버레이터 플레이 영상이 남아있으니 마저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피자님의 리버레이터 플레이 영상은 임피자님의 리버레이터 플레이 영상은 임피자님의 리버레이터 플레이 영상은 임피자님의 리버레이 영상은 임피자님의 리버레이 영상은